3. 사모자 자, 세래 지금 다 둘 다 먹어야지 네 상을 끼워 놓을게 야, 여기에 비린돼 험마나는 보종이야? 블루투스 블루투스 유진아, 삼촌한테 신본물을 설치해 줬으면 설명을 해 줘야지 삼촌 저거 TV를 어밭게 볼 수 있는 거 그거 하는 거 그치? 근데 괜찮네 그치? 아니 이걸 같이 먹어야 돼 그치? 응 무조건 무조건 완전 맛있어 얘가 생긴 거랑 다르게 아까 우리 저 만졌을 때 말팡달콩 했잖아 맞아 그치? 그치? 아로미아가 눈에 진짜 좋고 눈에 진짜 좋고 노화감기도 좋고 맛이 없다 너 왜 앉아? 너 왜 앉아? 너 왜 앉아? 요즘 무슨 베리? 블랙베리인가? 여기 있는 건 다 땄네 응 여기 원래 엄청 많았는데 새 때문에 어 저거 위에 그릇 그릇씨야 했잖아 그럼 야 나 여기가 진짜 엑지가 없는 것 같네 대박 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누굴랑가 들어가서 찍어야지 유진아 왕재물의 집이야 역광이잖아 가위 안 내면 들어가게 가위바위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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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 숨었어 저 뒤에 세상에 겁주지 마라 아 귀여워 야 죽을래 너 장군 장군이야 이거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일곱 마리 과연 있구용 우와 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졸깃해 야 근데 누굴까? 어 아니 그래서 그 병아리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 작은애 제일 작은애 까망이? 어 내가 아까 엄마 옆에 계속 있는 애 너 너는 까망 헐 너무 재미없는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야 나오나 야 야 야 결국 찾지 못했다 열어달라고 열어줘 어? 뭐래 뭐 해줄 건데 우리한테 와 뭐 해줄다고 저 문을 열고 싶으시면 박재범의 몸매 추고 나오실게요 아 미친 거 아니야? 몸몸 하아 안쳤다 몸몸몸몸 몸몸몸 아니 뭐 들어가는 것도 벌칙인데 나가는 곳까지 해야 되냐 야 닭 서판 빨리 추고 나온나 야 닭 서판 빨리 추고 나온나 아 몸몸 몸몸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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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나 도구말로 할 때 나온나 아 진짜 얘네도 한번 보자 옆에 애들이 있어? 어 얘네 노랭이랑 어머나 너네 너무 닭 됐구나 너네 진짜 대박 얘네 닭이 됐어 오 마이 갓 왜 안들어가? 내가 참 얼마나 아침 제정으로 오 마이 갓 어머 어머 닭이 됐어 닭이야 뭐야 야 얘들 권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노랭이 힌둥이 깜둥이 아 진짜 노랭이가 장딱이네 우와 신기해 나 이제 치킨 못 먹을 거 같아 나도 야 얘네들 보고 어떻게 치킨을 먹겠어 말복이 언제라고요? 어머 야 근데 진짜 이렇게 컸다고? 야 색깔이 다 다르잖아 어 아닌데 너무 예쁘게 컸다 얘네 검은색하고 삼촌 저 결심했어요 치킨 안 먹기로 알았죠 진짜 웃겨 어 삼촌 근데 장딱 얘 너무 너무 멋있다 크면 멋있겠지 어 멋있겠어 맛있겠어 장난쳐 진짜 이 밑에 요 안에 품고 있는 데 보면 흙이 있단 말이야 어 파묻어서 버렸던 그걸 까고 흙 속에서 알 까고 흙을 파고 올려 내야 돼 아니 그 그러니까 닭이 그걸 버린 거야? 어린 거지 어미가 그래갖고 꺼내갖고 던지라 캤어 어 아니 그 딴 데 추워라 이랬는데 아니 그냥 귀찮아서 놔뒀더니만 그 다음날 나온 거야 미쳤다 지현이 내가 꺼내서 던졌다면 쟤는 세상에 안 나왔더니 그러쌍 그러게 더워 진이야 와 근데 그 조그만한 아까 그 경아리 진짜 귀엽다 응 어디서 자요? 삼촌 아 진짜요? 진짜 귀엽다 이제 여기가 응 근데 나는 여기 영역을 아예 벗어날까봐 걱정했는데 어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응 왜 노래를 해보셨나? 왜 찾는 야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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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미쳤는데 야 닭이 나 닭이 있어야 되는데 어? 소티가 없어졌다 닭이 왜 지 머리에 쓸거야 난 내 닭을 줘야지 소티가 없어졌어 닭이 왜 지 머리에 쓸거야 난 내 닭을 줘야지 소티가 없어졌어 우리는 바이오 체리를 따러 가고 있어요 어머 여기로 가야될 것 같아 여기가 그나마 풀이 적을 것 같은데 니 먼저 봐봐 으악 으악 여기가 바이오 체리 많이 땄네 우리 딸 거를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나 저기 있네 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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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뭐 새가 다 짜먹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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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야 이게 어떻게 우와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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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진짜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와 진짜 귀하다 어 으 nas 으 Même 엄청나 하나 t 힘들어 먹으면 얼음이랑 해먹는다 unut 낭시잖아 팍텔 느낌 이렇게 밟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먹만 잘지 네 刚 bağ사 extend 1시간 놀고 그리고 11시 반쯤에 이제 출발하자고 숨은 호두와 자두 찾기 귀여워 근데 언제 올라온 거야? 너무 웃겨 이렇게 보면 아무도 모르겠다 이렇게 뒤에서 보면 저녁거리 사냥해 오세요 이놈 자식들 우리 기다렸나 설마? 아니겠지? 우리가 이렇게 가도 안 내려오겠지? 괜히 그럼 신발 신고 하자 우리 산책 갑니다 야 산책 가려고 신발 신어야지 렌달러 갈 수 있잖아 아니 슬랩빠 응 슬랩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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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아니 장면수가 아까부터 아 아르기니 아 아로니아 이게 아로니아야? 아로기니 핸드폰 어디 있죠? 너는 우리 아빠가 갖고 갔어요 장군아 장비는 어딨니? 야 오늘 저녁 삼겹살 기대박두 야 내가 기대박두라고 했다고? 오늘 저녁밥 기대박두 여기 있네 지금 시간 8시 20분 저녁 8시 20분입니다 와 참 미쳤습니다 미쳤어 아 정말 경이로우 순다 경이로우 봐 마지막 노을이지 마지막 노을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뷰입니다 뷰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뷰 아